안녕하세요 신디니트 입니다 이거는 신사베스트라고 해서 남자 옷이거든요 근데 여자가 입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 모델이 입은거는 내일이나 모레쯤 업로드 시킬게요 일단 마네킹에 입혀 놓은거 보면 여자옷 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 저는 신사베스트 그 남자 사이즈로 뜬거구요 제가 입었을때 그냥 좀 긴 조끼 약간 박시하고 긴 조끼 같은 분위기 입니다 그래서 여자분이 입게 되면 이제 약간 박시하고 원피스 같은 베스트 그런 분위기로 나옵니다 여자 옷으로 사실은 떠도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8mm로 뜬거구요 2161번 7가닥 짜리 1볼 하고 2067번 4가닥 짜리 1볼 하고 같이 놓고 8mm로 뜬거고 전체 완성했을때 무게는 한 260-70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m 사이즈로 뜬건데 2161번 2볼 2067번 4겹짜리 2볼 그렇게 하면 l 사이즈 까지 뜰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이제 물 막 뿌리고 건조가 된 상태고 이제 세탁은 아직 전이거든요 근데 이거 세탁을 하게 되면 아마 기모감 더 많이 올라오고 제가 가세탁 예전에 게이지 내서 한게 있는데 예 그거 엄청 부드럽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2161번 하고 2067번이 거의 흰색에 가까운 아이보리 에요 밝은 톤이라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이걸로 여자 옷 뭐 목에 닿는 그런거 뜨셔도 전혀 자극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되게 쉬운 패턴 인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여기까지 뜨고 뒷면을 먼저 말씀드릴께요 뒷면 저는 단면으로 2장을 떠서 이었습니다 어쨌든 뒷면부터 이제 여기까지 뜨고 이제 여기 줄임을 해 나가는데 줄임은 여기 겉뜨기 있죠 여기 한코 고무단이 떠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에 있는 한코 고무단이 살도록 줄임을 하는 거에요 그 이쪽에는 이제 들입자로 줄임을 하겠죠 뭐 겉뜨기 겉뜨기 등 겉뜨기 안뜨기 등 요 라인 살 겉뜨기 라인이 살도록 이거 하고 옆에 있는 코 하고 같이 해서 사람인짜로 줄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요 라인 살도록 하시면 되고 이게 제가 성인 옷은 한코 고무뜨기 이게 멍석뜨기 인데 어쨌든 멍석뜨기가 이제 한코 고무뜨기 잖아요 계속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뜨는 거니까 성인 옷은 그렇게 뜨면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실도 많이 들어서 저는 성인 옷은 멍석뜨기 뭐 한코 고무뜨기 그런걸 안 하는데 이거는 8mm이고 모헤어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되게 가볍게 뜰 수 있고 엄청 빨리 뜹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선택을 한 거에요 요것도 뭐 한코 두단 멍석뜨기 이긴 하지만 실의 특성상 빨리 뜰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 옷을 멍석뜨기로 뜨는 거 너무 힘들지 않나 하시는 분들은 괜찮으니까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뒷판은 완성을 한 거고 앞판도 마찬가지로 요 라인 요 라인 타고 줄임을 하고 이 목부분도 요 라인 타고 줄임을 합니다 요 라인이 살도록 뭐 겉뜨기 겉뜨기 든 겉뜨기 안뜨기 든 요 라인이 살도록 줄임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도드라지게 뜨고 싶으시면 이 옆에 안뜨기 한 줄을 이것처럼 쭉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코를 저는 바로 옆에서 무늬가 이제 멍석이 계속 들어가게 했는데 요 라인을 살게 하고 싶으시면 우리 여기 안뜨기 쭉 넣은 것처럼 끝에 겉뜨기 안뜨기 를 계속 한 줄을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오른쪽부터 뜨고 이제 여기서 열 코 주어 가지고 예 다시 똑같이 이제 대칭이 되게 떠서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제 어깨를 입고 요기 부분 앞서 부분 쭉 앞서 부분만 쭉 뜨고 여기 이렇게 이었어요 이거 있는거는 어깨 우리 여기 코마금 하면 끝에 어쨌든 한코가 남잖아요 게를 이제 시접코로 삼은 거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열 코 이 앞섭이 열 코면은 앞 여기 코마금 하고 남은 한코를 시접코로 해서 열한코를 그냥 쭉 뜹니다 뭐 겉뜨기든 안뜨기든 상관이 없는데 겉뜨기로 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쭉 뜨고 여기 있고 여기는 어 뭐 어떤 방식으로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코 마금 했어요 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여기 양쪽을 떠와서 목 뒤에서 마금을 하셔도 되는데 우리 제가 볼 때는 입었을 때 요 부분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여기 어깨라니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옆에서 마금을 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뜨기도 되게 간단하고 쉬운 패턴이라서 예 뭐 남자 옷 여자 옷 뭐 다 그렇게 같은 방법으로 뜨셔도 좋을 것 같아요 컬러도 그냥 여러개 다 떠도 다 예쁠 것 같고 요런 심플한 디자인이 의외로 되게 잘 입고 예 활용도가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깊이 파진 라인입니다 보통 여기 어깨 딱 맞게 하는데 이거는 조금 깊게 파져서 남자분들이 입어도 약간 세련된 분위기고 여기 앞섭도 좀 길게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넥타이가 여기서 딱 멈추는게 아니고 조금 길게 내려와서 되는 디자인이라서 되게 세련되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남자분들한테 보여드리니까 예 그렇게 된 옷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거 한번씩 장만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